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응원과 환호섬으로 정말 사기를 도와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북노래대랑 인천광역시 통보편 입상자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예수를 통과해서 이달이나와 열심히 노래하신 전 출연자들에게 수고의 박수를 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상이 두 팀이 뽑혔습니다. 인기상 두 팀 중에 먼저 냉면집매누리 사랑받겠단 몰라 양의예세 최연아 시간 축하해 주시고 기념품을 준정했습니다. 인기상 두 번째 품은 님은 뭔 곳에 불러주시고 혜진씨 나오세요. 아 애기구자들이 나오셔서 상타셨네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장요상입니다. 장요상 장요아 불러주신 유지연씨 나오세요. 아유 맛있습니다. 오늘도 신상 보셨는데 상까지 주신다. 김정허씨가 축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 참 이 과장에 기대되는 분입니다. 태평가 불러주신 송수씨 아이고 송신이 밤에 경산하니 최우수상 상을 주신 분은 이홍수 구청장님께서 상을 주시겠습니다. 나오시죠. 오늘의 최우수상 오늘나 불러주신 김미랑씨 고맙습니다. 오늘 연세가 다시 구독이 많이 나오셨는데 어쨌든 젊은 대연에 끼셔서 노래 부르셨다는 영광을 또 안으시기 바랍니다. 전국 노래자랑 인천광역시 동구평 오늘 최우수상 하신 분의 노래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막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친 마음을 알뜰합니다 안되요 외래요 묻지 말아요 더 이상 내게 원하시면 안 돼요 자료신분에게는 상좋은행 아이비티 기업은행 새만금고 장수 돌침대 교실금 언더웨어 디펜트 스타일 건강기능식품 록시초 스피럭이나 태화공장 바이러스 그 다음 주에 이덕 question 이덕 oms 로션 나 사무 이렇게 링땕 샀어 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